네. 그럼 이제 이더리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반면 비트가 빠진 반면 많이는 아니죠. 빠진 만큼 올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이더리움이 한 어제 주말, 일요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더리움은 조금 반등세를, 추가 반등세를 좀 보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도미넌스를 먼저 보면은 이게 위에가 비트코인이고 아래가 이제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위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제 좀 급감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도미넌스가 이제 다시 좀 상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였을 때, 그러니까 2,000달러 구간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구간에 강세를 보였을 때 보면은 딱 이 시점이거든요. 11월 초 급상승했고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급감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이 지금 도미너스가 충분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저점을 높이는 추세가 나왔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를 지켜주면은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좀 좋은 추세를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를 이탈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더리움도 오르다가 다시 다 반납을 하고 떨어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요 구간이 이탈이 된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함께 동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더리움도 지금 좀 단기적으로 주시해볼 만하다. 단기적으로? 그럼 어디까지 향상을 할까요? 다음 저항은 3,700달러 정도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도 사실 저항 자리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딱 이 구간인데 여기가 딱 메인 저항이긴 하거든요. 이게 대략 이제 한 3,560달러에서 3,400달러 구간. 그러니까 지금 이 윗고리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여기가 주요 저항이기는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하락 추세선 있잖아요. 장기 하락 추세선. 여기도 또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더 올라도 여기서는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조정 받고 한 차례 더 내려서 쇠기 형태로 수렴을 하든 수렴해서 뚫어주든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주요 지지선에서 본인이 원하면 이더리움을 대신 담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알트도 담아도 되는 거고 그거는 본인 역량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을 엄청나게 최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큰 대형 하락 채널을 아직 못 벗어났군요. 아직 못 벗어났어요. 지금 이거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더리움이 딱 이건데 이게 위에가 이더리움이고 이제 아래가 비트코인이죠. 지금 비트코인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지 한참 됐죠. 그리고 엄청난 추세를 뽑아냈죠. 이거는 솔라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아직도 지금 계속. 어떻게 돌파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네. 이거를 좀 더 조정을 하면 아직 남았잖아요. 아직. 아직 여기 테스팅도 안 했어요. 보통은 보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번 딱 붙이면 짤막하게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도 여기까지 붙여주면 짤막하게 조정 나오고 지지가 되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너무 과하게 조정이 나온다 하면 좀 더 횡부하다가 뚫어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붙여주는 선이 3,700달러였죠. 네. 한 3,600, 700 뭐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가격 상승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락 채널 속에 있고 네. 현재의 자리도 주요 저항선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좀 이더리움은 그럼 그냥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하는 아니죠. 이더리움 뭐 지금 잘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아직 덜하다는 거지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이더리움에 그동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뭐 비트코인 이렇게 조정이 올 때 이더리움을 담는 방향이 좋죠. 근데 만약에 8만 5천 비트코인 8만 5천 달러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이더리움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8만 5천 달러가 이탈이 안 되면은 이더리움이 그 기회를 살려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높여서 횡부하는 동안 이더리움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약간 비트코인의 해지로 이더 남고 있죠. 저 8만 5천 달러 이탈 전까지는 8만 5천 달러 이탈 전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솔라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아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장기 하락 추세선 뚫어주고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어요.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모습인 거죠.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일단은 또 이제 단기 차익 시련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급격히 이제 상승을 급등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가 상승을 바로 노리기보다는 한동안 이제 횡부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라나는 이제 특정 패턴을 만드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한동안은 뭐 이게 하락 채널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하락 채널 구간에서 최대한 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야겠죠. 또는 뭐 어떤 그런 수렴 수렴이 뭐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될지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받는 게 좋겠죠. 어차피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좀 손익비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손절을 좀 할 수 있는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절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라나는. 뭔가 비트가 한창 오르면서 다른 차트들도 보고 뭔가 할 얘기도 많고 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또 뭐라 하죠?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가격대가 큰 변동이 없으면서 그냥 추세를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서도 사실 이게 많이 올랐던 만큼 변동폭이 크잖아요. 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하면 250 몇 달러까지 갔죠? 벌써 한 7%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얘가 지금 1차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은 220달러 부근이에요. 제가 봤을 때 220달러 부근에서는 강한 반등이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여기는 되게 단타 매매를 할 때 되게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올라줘도 5%나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단타인데도 5%면 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순식간에 또 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어떤 특정 수렴이나 패턴 형성을 가능성을 본다면 그 우리가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더 쉬워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XRP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박스권을 벗어나버린 XRP. 네. XRP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차익실현 나오긴 했는데 얘는 아직까지는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살아는 있는 것 같아요. 반능도 되게 강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와 진짜 수직 상승했다. 네. 완전 수직 상승이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잡았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만약에 XRP를 무조건 난 매매를 꼭 해야 되라고 한다면 이때와 똑같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최선이에요. 이때도 수렴 행보를 했잖아요. 그럼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저점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4시간 봉 차트고 이게 이제 가격으로는 1.27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1.27달러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1.27달러가 이탈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좀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1.18에서 1.1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략을 좀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구간에서 매수, 1차 매수를 한번 받아본다. 받았는데 1.27달러를 이탈하게 된다.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손절하는 게 정석이기는 한데 여기서 2차 매수를 좀 크게 받아가지고 반등해서 물량을 덜어내고 나머지 끌고 가보고 아니면은 뭐 탈출을 하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가격 기준에서 1.12달러까지는 23% 정도니까 잘 좀 그거를 비중을 조절을 해서 갭을 좀 어느 정도 잘 설정해가지고 2차, 3차 분할 매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이 지금 똑같아요. 왜냐하면 40포, 50포 오르는 애들은 조정이 나올 때 1, 20포씩 조정이 오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크게 오르는 만큼 또 그만큼 크게 빠지다를 반복하니까요. 아 도직, 아니 XRP가 박스권에 있을 때 참 편하고 쉬웠는데 근데 그 박스권에서 그냥 저희가 사실상 완전 그냥 답지를 알려줬잖아요. 아래 오면은 매수하고 위에 오면 매도해라. 그게 너무 쉬웠죠. 그렇게 알려줘도 못하거든요? 못했죠. 네,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뭐 아무리 알려줘도 못한 대부분 못해요. 맞아요. 네, 대부분 못해요. 똑같아요. 또 저는 단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돌보여가지고. 도직코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도직코인도 이제 거의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점도 두 개나 형상했고 이제 좀 약간 꺾이는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아래 사이도 떨어졌다는 거는 충분히 좀 많이 감소를 했으니까 매수세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저라면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굳이 도직코인은 아직은 좀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이 도직코인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지고 고점을 한 번 더 높이고 나서 조정이 왔을 때 이럴 때를 노리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이건 확실한 이제 고점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고점이 두 번 정도 형성됐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지켜주면은 한 번 더 높일 수는 있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는 저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예 여기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차라리 나오면 차라리 나오면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 번 받아보는 차라리 요런 자리가 되긴 하거든요. 요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둘 중 하나인 거죠. 차라리 얘가 고점을 한 번 더 높이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든 아니면은 얘가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가 강한 지지선이 되는데 이 지지선을 의도적으로 이탈할 때 여기서 매수를 받아보는 여기는 가격적으로는 0.3 0.3에서 0.28이거든요. 그럼 대략 이거 달러로 해갖고 원화 한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스윕 현상인 거죠. 스윕 약간 좀 의도적으로 이 주요 지지선 그러니까 보통의 트레이더들이 다 여기서 손절을 걸 텐데 여기를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켜서 한 번 휩소를 쑥 주고 빠르게 말아올리는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를 딱 받았다가 빠르게 말아올릴 때 한 50%는 단기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한 번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델리시움도 한 번 봐주시죠. 델리시움이 뭐죠? AGI입니다. 이게 IB 있네. 네 델리시움 차트. 델리시움은 지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리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사실상. 단계로 이제 박스권인 건데 이게 지금 하락 추세가 그동안 좀 길게 진행이 됐다가 얘가 사실상 최근에 좀 저점 부관에서 반등이 시도가 됐고 지금 옆으로 횡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움직임은 뭐냐면은 그냥 그동안에 2평선의 배열이 이렇게 있다가 반등을 주면서 2평선 배열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그런 타이밍.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한 번 쭉 들어올릴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저항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목표가가 되는 받을 수 있는 라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여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위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얘는 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미 반등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딜리시움은 지금 그거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저항이 된다면은 여기가 메인 저항이 돼야 된다. 이 매물대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나마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는 게 딱 그냥 이 단기 저점 또는 이 박스권 저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은 얘는 다시 추세가 꺾이는 거고 그런데 이 박스권에서만 지켜주면은 얘는 한 번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이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대신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 폭 자체도 적지가 않으니까 한 2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또 들어가요. 설정을 해야 돼요.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막 마이너스 5% 구간 마이너스 3%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너무 욕심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리워드가 너무 높은 만큼 손절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도 지금 9만 거의 9천 달러 구간에서 9만 2천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옛날의 변동성 5% 막 이 정도 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비중 조절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델리시움 지금 들어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하에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뭐 이제 본인 판단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바이프로스트 한 번 봐주세요. 빗썸 거래소고요. BFCW입니다. BFCW는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좀 적은가요? 종목 자체가? 거래대금이나 이런 거래량이 기존에 좀 많이 적은 종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중간중간 갭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절대 큰 금액을 투입하면 안 되는? 큰 금액으로 하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꼬리가 굉장히 기네요. 꼬리도 길고 뭐가 있냐면은 이 코인 시장에서 웬만하면 갭 같은 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캔들과 캔들의 이 갭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네. 원래 종가로 딱 닫히면 여기서부터 캔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갭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는 코인 시장에서 갭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좀 거래대금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갑자기 팍팍 튀거나 그런 좀 하이리스크 종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당연히 좀 큰 금액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좀 적은 위주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쇠기 형태니까 지금 이 1봉 2평선 이탈 여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쇠기 형태로 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이긴 한데 59원 정도가 되긴 할 것 같거든요. 59원 정도 이탈 여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59원이면은 한 10% 정도 되네요. 여기 59원 정도를 1봉 기준에서 이탈을 한다? 그럼 얘는 이제 위험한 거고 만약에 이탈을 안 한다? 그럼 얘는 행보하고 추가 반등을 좀 기다려볼 만하다 정도? 네. 큰 금액은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아비트럼도 한번 봐주세요. AI랑 밈코인이 워낙에 아비트럼도 뭐죠? ARB? ARB? 저 델리시움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사고 팔고 하면 꼭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반대로 가실 분들은 저는 델리시움을 갖고 있지 않다. 근데 사이카 살짝 고민은 하고 있다 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델리시움이 아니라 치통일 뿐이라는 거. 아비트럼도 지금 저학 때까지 진입을 했고요. 사실 근데 살짝 꼬리로 뚫고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더리움도 여기까지는 지금 올라온 거예요, 사실상. 근데 얘는 지금 여기도 못 올라왔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이더리움보다 좀 늦다. 근데 되게 좀 옛날에 성장되어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 좀 늦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안 좋은 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알트코인이 지금 상승장이다, 폭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아직 폭등장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반등장인 거고 그동안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횡보를 하고 저점 다지고 반등을 했다가 보통 한 번 눌리고 횡보하고 어떤 추세 만들고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 저점 구간에 매몰대 이 상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나왔던 움직임은 이 반등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런 눌림. 네, 다음 이제 재정비 타임인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재정비 타임. 그러면 이제 아비트럼은 좀 더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여기 매몰대 이 중간 정도까지만 이제 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횡보를 할 때 차라리 이런 추세를 만들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한창 상승하고 있을 때 말고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밀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조정 추세를 줘서 다음 상승 패턴 만들 때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손절도 잡기 쉽고 그리고 다음 방향성도 예측하기가 쉽고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비트럼도 좀 너무 단기적으로 막 붐붕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 1봉, 4시간봉 해가지고 한창 황승하는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추세가 다시 옆으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서 다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근데 확실히 이더리움은 이미 저걸 넘어선 다음 단계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여기까지 올라왔죠 지금. 그런 거 생각하면 확실히 이더랑 상위 시가총액 상위 알트들을 거쳐야 저기들까지 힘이 가는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얘네가 그렇게 하고 재정비 기간하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시작이 딱 오잖아요. 그럼 이더리움 이런 애들은 잽도 안 되게 금방 바로 줄 맞추고 더 높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폭등장. 몸집이 큰 애들이 조금 더딘 거고 얘네들은 그 준비만 되면 사실 뭐 반나절만에 한 7,80% 가고 이럴 거라서 아직 제가 겪지 못한 그 폭등장. 네, 그런 폭등장. 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방 다 잡습니다. 예쁜 이름 알트 하나 들어가면 폭등을 겪을 수 있다는 그 폭등장 기다리고 있고요. 페페코인 한번 봐주세요. 네, 페페. 페페. 네, 페페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페... 또 급등이... 또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횡부하는 기간이고 제가 봤을 때 여기 구간 오면은 되게 좀 괜찮은 자리일 것 같아요. 들어가기에? 네, 좀 기다렸다가 이거는 너무 단위가... 0점... 그냥 0.0으로 할게요. 네. 1, 6, 6, 9에서 3.0, 1, 4, 4, 2. 이렇게 뭐야. 앞에 여러분 0이 3개 더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에 오면은 저는 되게 괜찮은 자리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얘도 급등하고 나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조종오면서. 그래서 이 31선이 터치할 때쯤 있죠? 네. 가까워질 때쯤 여기서 1참에서 받는 거고 만약에 추가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2참에서 받는 거고 그러고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게 뭐 이런 하락 채널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수렴 추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촥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파 나오거나 둘 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추세도. 사실 페페코인은 저 급등이 나온 게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거다. 이 상장 소식에, 상장 아직 안 됐는데 상장 소식에 상장빔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상장빔인데 되게 잘 지켜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냥 상장빔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딱 업비트에도 상장되고 너무 진짜 막 완전 이벤트성 그런 상승 같은 경우라면 올렸다가 다시 빼야 돼요. 얘가 지금 여기에 다시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적어도. 근데 얘는 지금 올렸다가 지금 얘가 지켜주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완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정 자리거든요. 그럼 얘는 이 31선 터치할 때 1차, 2차 하고 가져가는 방향. 해도 충분히 고점 리테 정도는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다. 아무리 못해도 고점 리테. 솔깃하는 페페코인이었고요. 확실히 밈코인들이 힘을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슈가코인 물어보시는데 슈가코인은 그대로 그냥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코인 어떻게 했냐 물어보시는데 가만히 집에 있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가격 변동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고요. 저희 마지막 오늘도 요청이 많이 있군요. 체인링크 한번 볼까요? 체인링크랑 제타코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안 죽었어요. 강아지 코인이 죽었지. 체인링크 제타 이렇게 두 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도 많이 올라왔네요. 체인링크는 사실 중장기 추세가 그냥 일반 무지성으로 때린 종목들에 비해서는 사실 좋은 편이에요. 올해 기준에서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중장기로 완전 길게 매집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터졌던 거고 여기서 지금 지지받은 자리가 여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크게 터지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매물대의 상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이 꼬리로 지지받았죠. 네. 그러면 지지도 되게 깔끔하게 나왔고 상단에서 지지 나오고 지금 또 크게 추세 터지고 있으니까 얘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되게 괜찮은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창 상승하고 있으니까 얘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애들은 제가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한 이 정도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모든 대부분 다 비슷할 텐데 이제는 이미 좀 수직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은 1봉 31선하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 그리고 횡보 그리고 이 1봉 31선을 테스트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진입을 시작하는 게 좋다. 지금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기다리는 게 낫겠죠. 가격이 좀 더 오르고 붙이더라도 테스트가 나올 때 진입을 하는 게 우리가 손절잡기에 훨씬 편하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타 코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타가 2주 전엔가 3주 전에 좋다라고 하셨던 네. 그때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제타가. 그러니까 약간 좀 아직 좀 느리기는 한데 지금도 똑같고요. 왜냐하면 지켜줄 추세는 계속 지켜주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저도 계속 얘는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고 기다려야죠. 얘는 언제 터질지 그것까지는 못 맞추니까 근데 이제 지켜줄 추세만 지켜주면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추세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못 기다리고 손절을 해야죠. 왜냐하면 얘가 한 번 더 밑으로 좀 골파기를 하고 가려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던져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지켜줄 수 있는 추세선을 지켜주고 계속해서 상방을 때리고 있고 그리고 고점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볼 만하다. 기대를 하고 지켜볼 만하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청하신 것들이 많았지만 다 보지 못하고 몇 개 이렇게 골라서 봤었는데 확실히 이번 사이클은 AI와 밈코인이 특히나 밈코인이 대세다 싶은 차트 움직임이었고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래도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폭등장이 아니라 잠깐 반등했다가 내려온 사이클 시점이라서 그런지 알트들도 다 일단 좀 추세를 지켜봐야 어떻게 추세를 형성할지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매주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어떤 추세를 형성해 가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타 지금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이 T승자에게는 지금 들어갈까요? 가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한 2주 전엔가 3주 전에도 제타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방송을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치통부터 처리를 하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미 치과 가서 항생제도 받아 먹고 했는데 이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가 잇몸에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저의 치통까지 케어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고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폭 등장이 오기 전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뭘 검색하면 되죠? AM 매니지먼트 검색하면 됩니다. AM 매니지먼트 검색하시면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첫 달은 무료입니다. 꼭 구독해 보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저는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마세요.